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유승민씨가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하네요. 고민 끝에 오늘 오전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데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라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민신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 이로써 결국 김기현, 안철수 둘의 대결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미 결과는 나온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이번 당대표 선거는 윤심 논란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사는 용산에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고요. 안 그래도 극우 노선을 다한 김기현씨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내부는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최고위원 출마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정말 가관인데요. 박성종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죠. 그러면서 좌파 방송, 미디어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MBC에는 노골적으로 특정 사안을 다루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한쪽으로 몰려있다며 민영화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막 나가는데 최고위원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무리수를 두다가 오히려 망신만 제대로 당한 바도 있는데 오히려 자폭을 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발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일도 있었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로도 정미경씨는 최고의 방패를 막겠다 그러면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했고요. 비용계로 알려진 허은하씨도 최고위원 출마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친륜 독재나 마찬가지기에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누나로 알려진 유시춘 이사장을 겨냥해서 대통령실이 방통위 감찰을 나선다고 합니다.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저렇게 감찰 조사에 직접 나선다는 건데 대통령실이 나서는 건 그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안의 중대성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계속해서 이어져온 데다 이렇게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니 오죽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리수를 계속해서 남발하는 건데요. 쩌들의 특징은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계속 미리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징글징글하단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이 정권은 도대체 자기 일은 안 하냐? 맨날 수사하고 감찰한다는 소리밖에 없다.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받고 있는데 아예 관심도 없구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젠 대통령실에선 기어코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김의겸 대변인이 전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김의겸 대변인의 대응은 2차 가해다. 라는 헛소리도 하고요. 이후로 김의겸 대변인은 국어 사용까지 검찰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냐? 숨겨진 진실을 규명해내겠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경찰에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건데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런 건 제깍 수사하면서 주가 조작은 여태까지 뭐 했냐? 정상적인 의혹 제기는 바로 사건을 배당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어제 JTBC에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죠. 쌍방울로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때리려는 것 같은데 김성태 씨가 북한 인사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태국에서 체포될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전화한 적 없다. 라고 주장하던 김성태 씨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취재됐다. 이런 뻔한 레파토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황당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채널A 기자가 한동훈이란 통화한 건 안 믿으면서 이런 건 또 믿냐 실제로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했다 하면 뭐 때문에 했는지 결과는 뭔지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걸 써야지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민주당에선 윤석열 검사 독재 규탄 김건희 특검 수용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이제 본격적인 장애투쟁도 예고된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